자 이번 시연에 이제 기본서 284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범위부터 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이 되겠죠. 이 대상소득에 대해서 열고주의 방식에 따라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로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고 대상소득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열고주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번호를 부여해서 1번 1번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이 발생한 소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 양도로이 발생한 소득 3번 주식 또는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 양도로이 발생한 소득 4번 기타 자산 양도로이 발생한 소득 5번 파생상품 5번 파생상품 자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5번은 2016년도부터 대소경되는 과세대상이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 대상은 이렇게 저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1번 토지 건물 발대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발대 3번 주식 발대 4번 기타 자산 발대 5번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보험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이 발생한 소득이 대상에 추가됐던 이렇게 개정지축도 한 번 더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이든 종합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대상을 다 봤죠. 그래서 제가 크게 강조를 했을 겁니다. 취득세는 부선광어 차기방 골승건정 재산세는 토건주 선앙 종합부동산세는 주주 토종 토별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양도소득 대상은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열과 되어 있으니까 열거된 틀을 잡아서 순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정리해 나가니까 번호 부연관 좀 확인하면서 그럼 이제 토지 건물부터 한 번 확인해 보죠. 토지 또는 건물을 팔아서 하는 소득이 양의 범위가 되는데 이때 토지 자 토지라 하면 공간법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 등록하여 할 지목 지목을 자 대상 조서 등록할 지목이 되니까 28개 지목이 있겠죠. 전을 시작해서 잡종지까지를 양수의 토지라고 그러죠.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 자 건물은 당연히 건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구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시설물을 포함해서 자 포함이 되죠. 포함해서 건물로서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토지라 하면 모든 토지를 줬었죠. 건축물은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의 정착 다른 구조에 설치는 레저실링이 다양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자 양도소득에는 토지건물 이 토지건물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인 토지 또는 건물을 팔 때 대상 소득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부동산에 범위를 한번 넣었냐면 이 대상 소득의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 소득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의 범위가 되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우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한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 전세권이 있고 등기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되고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일명 지전등부 지전등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구분틀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민법 등을 활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우리가 민법상의 지상권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 제가 정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된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 앞에 혹이 없죠. 혹이 없죠. 그 말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등기 여부에 당연히 관계없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소득이 되지만 등기 여부에 무관하다는 것은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앞에 건물 앞에 등기 여부가 없죠. 관계없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무관하게 영익물권이지만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영익물권에 있어서 지상권 전세권은 보이지만 지역권은 안 보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 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민법정에서 지역권을 공부할 때 영익물권에 지역권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소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든 지역권은 양도소득 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서 파시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의 지지 전 이렇게 정리하지만 지역권 양도는 대상소득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랬죠. 등기된 임차권이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미등기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또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현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전포 임차권 이라고 합니다. 점포 임차권 자 이런 점포 임차권은 열거지에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중인 범위가 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양도 소득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소득세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구분하면 양도 소득 범위가 되는 것이고 범위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전포 임차권 양도로 보기 때문에 기타 소득 범위가 됩니다. 기타 소득 하면 종합 소득 종합 소득 의 막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소득 세가 부과가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을 팔 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든 미등세는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소득으로 부과를 하고 분류해서 전포 임차권의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사 기타 소득 범위로서 종합 소득 범위가 되니까 다른 소득 가 합산해서 과세 되는 소득 범위고 그래서 소득이 구분이 된다. 소득세가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은 양도 소득 범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소득 범위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서 저는 강하게 인식 하려고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소득 범위는 앞에 혹이 등 등 붙이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성인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력을 높아 심해서 그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소득 범위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굳이 공부를 더해서 그럼 미등기 임차권은 이해를 서기해서 제가 종합소득 기타 소득 범위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거지 열심히 양계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소득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를 확실하는데 어슬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는 부동산 대상 소득 이 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취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받은 소득 또 대상 소득 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건물이 건물이 왕공 건물이 왕공이 될 때 취득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이럴 때 건물이 왕공이 될 때 취득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분양권 이라고 하죠. 분양권 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분양권 하면 우리가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도 있고 상가 분양권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 권리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항상 자 이런 분양권 의 핵심을 두면서도 자 이런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우리가 취득 권리에서 부동산 권리의 분양권 이 핵심 인데 주의할 거 분양권 하고 재개발 재건축 비행위의 비행위의 바이러스 비행위의 보행위의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 하고 구분이 필요한데 줄여서 입주권이라고 하죠. 분양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부동산을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팔 때는 비과세 받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보험이라 할지라도 분양권 하고 입주권 하고는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 권리 권리면 분양권이 대표적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권리도 포함이 되죠. 다음에 토지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이라든가 주택 주택 상환 채권 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도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이 되어지죠. 다음에 계약금만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 쓰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권리도 부동산 주는 권리가 되고 그 말은 장금 지급 전에 양도 권리도 당연히 부동산 채용 권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예금 증서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 증서 또 대상이 되고 자 다음에 자 우리가 아토 주계는 주 공 공유 수면 공유 수면 매립 허가권 매립 허가권도 부동산 권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특히 국세 소득세법을 따르는데 그 소득세법 시행 우리가 규칙에 보면 나온 대상들인데 자 시험적으로 이런 대상이 이제 가미가 되니까 그랬을 때 토지상환 재권 주택상환 재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세 양도할 권리 주택청약 예금 증서 공유 허가권 있고 자 이에 덧붙여서 이주자 이주자 대토권 있습니다. 대토권도 수령관리로서 그럼 이주자 대토권놈에는 많이 들었죠. 일명 딱지 딱지 등도 물딱지 코딱지 개딱지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딱지 등도 부동산 수령관리로서 대상 소득이 되는데 하나 이해 하나 이해 특히 청약통장 청약통장을 팔았을 때도 부동산 취대가 쓰는 권리의 범위로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팔 수 있습니까 그건 불법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 법이지 법이지 만약에 분양권을 팔지 마라 청약통장은 팔지 마라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에 초축이 됐지만 소득세 법은 세금의 법이잖아요. 자 자 자 자 청약통장을 팔아서 분양권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말이 그러면서 자 그 관련 법에서 만약에 불법을 할지라도 자 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돼서 소득세를 냈다 할지라도 그게 합법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득세라는 세금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 불법이든 합법이든 소득이라는 세원이 소득이 있으면 그걸 포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그 나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렬 때 아 이건 불법인데 이걸 팔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자 마찬가지죠. 지금 자 여러분이 제가 지상권을 드렸잖아요. 전세권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전세권의 민법상에 여러분이 정리할 때 법률 효력 전세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이 되냐 전세권 효력 공부했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지 않아요. 그 전세권의 법률적인 효력은 등기함으로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런데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효력은 민법상 따지는 거고 그만큼 어떤 소득을 챙겼다면 소득세라는 세금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가장 소득세라는 세금의 법의 기본이해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내용도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을 쓰는 권리의 범위가 적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아파트 분양권 상가원 아파트 분양권의 아 토지상환 채권의 토 주택상환의 주 계약금한 채권의 개 주택청약의 주 공유수면의 공 이렇게 한자식을 좀 따 보면 아토 주 개는 주공이더라 아토 주개는 주공이더라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을 쓰는 권리 하면 아토 주개는 주공이더라 이런 툴도 잡아놓고 딱지도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이걸 왜 따로따로 암기해 가지고 만약에 숙지가 안되면요 이런 권리가 만약에 하나에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 이게 차진이 힘드니까 아토 주개는 주공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면 부동산 취득을 쓰는 권리와 또는 지상권 전세권의 영익물권 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식 등이 있죠. 대상에 자 자 이 등은 출자 지분을 주려 놓은 거죠. 그러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은 크게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도 대상이고 비상장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이건 줄임말이죠.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주권상장 법인은 왜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상장 주식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의 양도수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을 따집니다. 시장 이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증권시장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시장을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는데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써 시장에 의해서 거래할 때 일명 대주주 대주 주식 양도분이 있고 소액 주주가 있겠다. 그 말이 그럼 대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겠다. 소액 주주 그럼 자 소액 주주란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 주주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주식 양도는 대상 소득이 되지만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는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범위가 나오면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대주주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 주주니까 대주주 범위가 있더라. 대주주 범위는 이 주주의 지분율 그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가액을 따지는데 그때 대주주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스탕 나스닥 벤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스피를 생각해서 1% 1% 이상 주주를 대주주 그리고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그러는데 이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됐죠. 2016년도 개정에 의해서 대주주 범위의 기본이 기본이 지분율이 1% 이상 주주를 대주주 그리고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기억해둘만 할 겁니다. 1% 이상 25억 이상 원래 개정 내용이니까 그러면 대주주 범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식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투자자들 아, 매천가족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도 재미를 본 사람이 있지만 또 재미를 못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투자자들이 자, 증권시장 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죠? 이럴 경우는 좀 챙겼다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는 아니다. 그 말에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 범위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만 대상이 되는데 시장 걸치않은 장외거래 시간의 대량거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주소득 모두 대상소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에 우리가 양도소득도 대상소득이 되는데 상장 주식에서는 꼭 시장 유물 따지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 한 번 더 하시면 주권상장 부산이 아닌 주식,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기타 자산을 봐 보세요. 네 번째 이제 3번 주식이었고 이 부분은 4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기타는 나머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보험에 파생상품이 신설이 됐지만 그 양의 보험에 나머지 의미로써 이렇게 기타라는 말을 쓰는데 기타 자산을 제가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크게 부여했죠. 그 이유는 기타 자산은 4번이니까 크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칠판. 자, 2번이 뭐였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였죠. 2번이 되기 때문에 자, 첫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는 기상권 등과 부동산의 분양권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렸죠. 이 틀을 확인하면서 4번 하면 기타 자산의 범위하면 4번이가 크게 네 틀이 있겠다. 첫째 틀은 사업용 거정산과 자, 함께 함께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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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권이 있겠다. 영어권.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이 대상소득이지 영어권만 떼내서 팔면 양도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영어권만 떼내서 팔면 소득세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의 기타 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으로서 저는 강하게 인지시키려고 영어권이 양도소득의 범위가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러면 사고친 영어권이 대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영어권만 나오면 사고친 영어권이다. 그 말에서 사업용 고정 자산하면 토지 또는 건물 건물 대표로 사업용 고정 자산에서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파는 영어권이 대상소인데 일반적으로 영어권은 우리가 굿위리라고 해서 뭔가 미래 장래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된 걸 화폐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영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단독양도는 대상소득이 아니다. 사고를 쳐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용해용권이 있습니다.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타인에 비해서 또는 베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상소득이 되는데 이용해용권이 되기 때문에 골프해용권 헬스크럽 사우나 자, 해용권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인 해용권 하면 골승권종 요로 하나잖아요. 골프해용권 승마해용권 컨더미늄 종합체수시설 요토해용권으로 딱 한정하고 있죠. 그런데 양도소득보험의 이용해용권은 큰일다. 자,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좀 챙긴다면 양도의 범위로 화세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대비 핵심은 골프해용권이죠. 골프해용권에 좀 핵심을 두니까 골프해용권 등은요 일반해용권이 있고 해용권 주주해용권이 있습니다. 주주해용권 자, 여기서 일반해용권이 다른데요. 주주 주주해용권이란 권리가 내포된 주식이 있습니다. 이걸 주주해용권으로서 일반해용권도 대상이고 주주해용권도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해용권 등은 일반해용권 주주해용권 모두 대상소득에 해당이 되죠. 다음이 이제 특정 법인 주식 특정 법인 주식에 양수인 보험위가 대상소득이 되는데 이 특정 법인 주식은요 이런 패턴을 보셔야 돼요. 자,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 법인은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50% 이상과 50%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요건입니다. 특정 주식으로서 50% 이상에 대해서 자, 절반 이상이니까 과점이 돼야 됩니다. 과점 주주로서 절반 이상 양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양도 비율이 50%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그 50%도 소급에서 3년 내 50%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상 소득으로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50, 50, 50 조건 충족한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 자산의 범위로서 과세대인데 어차피 주식을 팔면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특정 법인이라고 해서는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팔았을 때는 과점 주주로서 주식의 양도율 소급에서 3년 내 파는 주식이 미리 절반 이상이 해당이 돼야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50, 50, 50 50 조건을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법인인데 자, 이 부동산 비율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법인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비율이 80% 80% 이상 법인은 부동산이 절반도 아니고 부동산이 80%죠. 이런 법인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식을 팔 때 업종 중에 한 종류 한 업종 업종이 부동산 과다 보유 업종이니까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전문 휴양시설 등은 주로 부동산 업종들이 이런 부동산 업종으로써 단 한 주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내 소급에서 절반 이상을 팔아야 대상인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법인의 주식인데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인 법인이냐 부동산이 80% 이상이 그래서 이 80% 이상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법인 자산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부동산 과다 보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이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특정 법인이라든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지문이 좀 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충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대상 소득을 구분했을 때 특정 법인은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부동산 과다 보유는 비율이 얼마 80% 이상 이런 틀을 잡아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다섯 번째 파생상품이 나오죠. 5번 자 파생상품 행위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설됐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이 파생상품이 뭐냐 자 커스피 200 200 선물이라든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물 선물이라든가 옵션 등이 파생상품에 되는데 우리 범위가 되려면 자 커스피 200 선물 기준이거든요. 커스피 200 옵션이 파생상품으로써 이 틀 보다는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가 된다는게 핵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치면 양위 범위에 있어서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이런 틀을 보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대상소득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한번 확인 문제 봐 볼까요. 1번 봐 보세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대상이 되죠. 양소득 2번째 지상권 및 등끼름이상권 지상권 및 등끼름이상권의 양도 대상이 되죠. 3번 지상권량도 지상권대조 3번 다음 행정관청 인과학원 멸허 등을 발음으로써 발생한 영어권의 단독양도 영어권의 단독양도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보험이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죠.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 그래서 4번은 종합소득 보험이지 양도소득 보험위가 아니다. 5번에 시설물을 베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양도죠. 주주 회원권이죠. 주주 회원권도 대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보험위에 대한 확인 문제였는데 우리 지난해도 출제가 됐지만 깊이 자세히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상소득의 틀을 좀 확인하는데 올해 파생상품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마 파생상품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확인하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제 다음은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납세 의무자 규정에 대해선 제가 자 소득세 우리가 일반농 깔 때 정리했죠. 이 틀을 좀 확인하면서 거주자는 무제한납세문 비교적 제한납세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 문제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봐 보세요. 확인 문제 자 양도소득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1번 국내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동그라미 자 국내에 있는 땅을 팔았죠. 그런데 동그라미 거주자 거주자가 팔았죠. 거주자는 국내 땅을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의 의무가 있게 되겠죠. 2번째 자 거주자 동그라미 계속 5년 이상 밑줄 중요했죠. 자 국외 동그라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3번에 비거주자 동그라미 자 국내 동그라미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짐가 토지를 팔았죠. 양이 범위가 있는데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제한납수에 몰아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이죠. 다음 네 번째 비거주자가 동그라미 국외 동그라미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건물을 팔았죠. 미국 살면서 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 국내에서 부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양도소의 의무가 없습니다. 5번은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해외 우리가 출국이로부터 1년 내 이민 갈 경우 이민 갈 경우에 자 보유기관 제한받지 않거든요. 안 팔리는 집은 2년 내 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까지 감일 금해왔지만은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다시 했죠.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납세의무 재하 우리가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므로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의 납세의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팔아야 되니까 그 양도 개념 형태 그리고 판날과 삼날도 안하거든요. 양도 측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십니다.